박근혜 대통령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창조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대전의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에 비해 창업과 기업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면서 과학기술도시를 넘어 창조경제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오늘 도전하지 않으면 내일의 성공은 없다면서 창조경제의 마지막 퍼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열정이라고 벤처 창업가들을 독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전시와 SK, 카이스트 등 45개 기관이 참여한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한 뒤 우수기업 전시관 등을 둘러봤습니다.